그룹 레드벨벳이 달콤하고 오싹하게 여름에 온다. 2일 레드벨벳 레드벨벳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과 5일 두 번째 단독 콘서 그 redmar이 레드메어를 개최한다. 공연은 석 물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펼쳐진다. 지난해 8월 레드벨벳은 첫 단독 콘서트 레드룸 레드룸을 열었다. 계절에 어울리는 달콤하면서도 오싹한 콘셉트 위 무대를 소화한 바 레드벨벳은 콘서트에 앞서 오는 를 발매한다. 김혜나 기자 yaeh골뱅이 tvreport co.krslash 사진는 sm엔터테인먼트 카피라이츠 tv리포트 무단전제 재배포 금지